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킹입니다. 이번 시간 이 주식 한번 사볼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펴놨는데요. 그동안 상당히 낙폭 심하게 하락하던 삼성전자 우리 개인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종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동안의 하락 중에는 언급을 하지 않다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매수해도 된다라는 의견 매수 의견 제시하려고 방송 한번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의견 제시하는가 하면요. 일단 여기 하락했던 구간 8만 3천원에서 7만 2천원 권역이니까 만 천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옆에 100원짜리는 좀 빼도록 합니다. 러프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반등 이후에 7만 7천원 권에서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7만 7천원에서 만 천원을 빼게 되면 6만 6천 5백원 권 정도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저점이 6만 8천원 권이니까 얼추 하락의 목표치도 어느 정도 달성이 됐고 이제 반등을 시작하는데 그 이전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캔들에 넣었는데요. 이렇게 쭉 하락하다가 도치에 이 캔들이 넣으면 방향의 전환을 암시한다고 했거든요. 자 도치 이후에 이틀 연속 상승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의 흐름입니다. 자 오늘 오일선도 돌파했으니 이제 삼성전자 매수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매수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저점 권역인 6만 8천원 권만 다시 훼손하지 않으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21일 이평선 저항 권역인 7만 3천원 권 정도 7만 2천 6백원에서 7만 3천원 7만 2천 6백원 여기 전저점 깨졌던 전저점이니까 저항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얼추 20일 권역과 매치가 될 겁니다. 여기 권역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7만 5천원과 7만 7천 5백원 권역까지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이제 반등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매수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두 번째 종목은 JYP이 되겠습니다. JYP가 위드 코로나에 수혜가 될 수 있는 엔터 쪽 종목 중에 오늘 보시게 되면 하이브도 6%대 강세 보였고요. 자 전일 보면 YG 엔터도 상당히 강하게 반등했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 바 있는 YG 플러스도 추세 전환 직전입니다. 양호하게 그렇다면 JYP가 이제 추세 돌려내고 눌리먹고 간 정도니까 이거 매수 가담해 볼 수 있다. 이거입니다. JYP도 우리나라 국내 엔터에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니까 4대 기획사를 할 수 있겠죠. 하이브 SM 그리고 YG 다 어느 정도 양호하게 가는데 JYP가 못 갔기 때문에 업종례 순환매 양상으로 4만 5천원권까지 정도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이브에 소속되어 있는 BTS가 먼저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소식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JYP 소속에도 여러가지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같이 동반 상승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종례 순환매 기대하는 JYP 엔터를 두 번째 종목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은요 3만 9천원 여기는 깰 가능성 상당히 낮습니다. 엄청난 지지대거든요. 3만 9천원 이틀만 하지 않으면 계속 보유 가능하고요. 목표치는 4만 5천원과 4만 6천원 사이에 목표치를 가지고 가자.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 여러분들께 계속 소개해왔던 중장기 가능한 종목이라 말씀드렸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저점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거리두기 단계는 인원의 숫자를 조금 느리는 정도에서 2주도 연기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수도권 비수도권 합해서 동이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점점점점 위드 코로나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1월 중순 정도를 스타트로 위드 코로나 계획을 잡고 있다. 그렇게 지금 방송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앞전 상황을 봐도 반등 시작하던 구간 정도에서 여기서 반등을 했고요. 이중바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중바닥 스타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추세 전환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고 중장기로 내지는 한달에 한번씩 적립식 펀드 내가 적금 대신 들겠다면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도 최근에 계속 지속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4%대 강세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 포인트는요. 여기 저항띠를 한번에 돌파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주춤거리면서 조금 조정을 받고 갈 것인지 그 두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을텐데요. 두가지다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다 일단 매수에 가담할 테니까 조금 주춤하면서 조정받으면요. 이렇게 오일선이 올라올 겁니다. 조정 이후에 양봉이 시연되는 시점에서 첫번째 매수 가능하구요. 그 이후에 돌파하는 이런 돌파하는 시점이 보일 때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눌려줄 때 또 이런식으로 분할로 눌림목 구간에서 분할 매수 가능하구요. 만약에 뻥하고 치고 내일 올라간다면요. 1차 매수 먼저 가담하고 눌려줄 때 26만 7천원권 정도 여기를 지지하는 모습 보이면서 양봉 시연될 때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해나가면 된다. 일단 28만원 권을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겠구요. 그것을 돌파한다면 30만원 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손절은요. 25만원이 깨지면 비중 축소하고 24만 3천원이 깨지면 최종 손절하는 걸로 가져가면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종목 한번 사볼까 세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JYP 신세계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왕 가볍게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요. 시장이 2900대에서 3일 연속 강하게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호수닭도 마찬가지고요. 기관 외국인 쌍끄리 오늘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기관이 3일 연속 매수해줍니다. 오늘 외국인도 매수에 가담해줬구요. 선물도 누적으로 보면요. 이제 마이너스 만계약 그죠? 만계약에서 2천계약 가까이로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순매수 쪽 이다 이거죠. 순매수는 상승의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겠죠. 게다가 환율도 조정을 좀 받는 모습입니다. 1200원권까지 스트레이트로 어터치 한 이후에 1180원권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여기 직전 거점 여기는 지지할 강성이 높은데요. 만약에 한 번 더 치고 내려온다면요. 베리 굿이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이요. 지금 현재 60일 권역에 다우존스 나스닥 그리고 S&P500 장관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조정받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이겠습니다만 강하게 돌파해버린다면 월요일날 우리나라 시장 베리 굿이다. 그리고 미국 시장도 좀 더 안정찾으면서 순항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예측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테이프링에 대한 이슈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FOMC 이사회 회의록에서도 언급이 돼도 시장은 좀처럼 이제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앞전은요. 헝다그룹이라든지 부차한대 유예 이런 부분 때문에 흔들린 부분이지 테이프링은 벌써부터 이슈를 자꾸 제시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기정사실화 받아들이는 것 같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할테니까요. 공부도 좀 해보시고요.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방송 시청하시기 좋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였습니다. I'm back to key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et your body ever about to say ever about to say I'm back to key you 감사합니다.